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입니다 아 오늘도 역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영상 시작했는데요 음 오늘의 영상 주제는 아주머니 유튜브 떡상한 이유 왜 떡상 했을까 왜 구독자 갑자기 늘었을까 너무 궁금하시죠 주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구요 너 갑자기 왜 구독자 그렇게 많이 늘었어 저도 몰라요 근데 공부해 보고 찾아보고 그랬더니 조금 느낌은 왔어요 왜 아주머니 유튜브가 재미도 없는데 떡상을 했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 볼게요 정답은 없어요 제 느낌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챕터 1 용감하게 시작해라 입니다 저는 아무도 몰랐어요 편집 모르고 어떻게 영상을 찍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주변에서 저보고 유튜브 해보라고 너 하면 정말 재미있을 거라고 잘 할 거라고 그런 분들이 지인이 꽤 있었어요 저보고 근데 저는 저의 장점을 알긴 알지만 용기가 생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미뤘어요 해야지 해야지 언젠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시작한게 유튜브였어요 편집 모르니까 일단 찍은 그대로 그냥 바로 올려서 처음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재미도 없는 영상을 몇 개로 올렸는지 한 10개 이상 올렸을까요 편집을 모르니까 그냥 짧은 뭐 몇초짜리라도 그냥 올렸던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해라 용기를 가져라 가 첫번째입니다 아줌마 아저씨 시작해라 일단 시작하고 난 다음에 영상을 쫙 올렸잖아요 편집을 모르니까 그냥 올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유튜브로 이제 공부를 시작해요 책도 사고 유튜브로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도와주시는 선배님들 스승님들이 참 많으시더라고 찾아보니까 제가 참고했던 유튜버 분들은 누구냐면 엄마 내가 알려줄게 유튜브 랩 어쭈비니 꿀팁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친절하게 딸내미처럼 아들내미처럼 동생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줘요 저 컴맹이거든요 스마트폰도 그냥 카톡 정도 보내고 이렇게 뭐 붙여서 뭐 하고 이런거 잘 몰랐어요 근데 차근차근 시키는대로 해서 앱을 깔고 편집을 해보고 편집하다가 영상도 많이 날려보고 스트레스도 받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한 6개월 동안 조금씩 편집이랑 친해졌어요 그래서 어설프지만 영상을 하나 완성하고 또 올리고 하는 반복적인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편집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어졌어요 스트레스가 아닌 약간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이제 정말 즐기는 그런 수준까지 온 거에요 6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올려야 된다는 거에요 여기서 챕터 2가 약속을 지켜라 꾸준히 올려라 합니다 제가 다른건 몰라도 나와의 약속 그리고 몇명 안되는 구독자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한 명이라도 혹시나 제 영상을 기다리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주일에 영상 두개는 올려야겠다 약속을 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약간 늦어지는 경향도 있고 한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두개 이상 올렸고 뭐 짧은 영상이라도 올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제가 90개 이상 냈을 적에 떡상이 생긴 거에요 6개월 동안 90개 이상의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근면 성실했다는 부분을 알고리즘 뭐 ai가 알고 후원해 준 건 아닐까 지뢰에 짐작해 보는 거에요 이거는 영상을 다 찾아봐도 정답은 아무도 모르더라구요 어 물어볼 때도 별로 없어 사실은 어 그들도 몇십만 몇백만 되는 분들도 떡상의 이유를 잘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초보 유튜버들은 정답은 그거에요 그냥 마음 편하게 꾸준히 영상 올리면서 공부해라 그거밖에 없어요 챕터 3 제가 저 사실은 성격이 뭐 털털해요 근데 카메라 앞에 서서 말만 하면 이 목소리 톤이라든가 얼굴 표정이라든가 이런게 너무 어색하고 주변 분들이 저 아는 친구들은 손발이 오그라들고 목소리는 왜그러냐 눈은 왜그러냐 뭐 옷은 왜그러냐 뭐 다 다 어색하고 싫대는 거에요 근데 저도 그게 제가 영상을 찍고 봐도 어색하고 싫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를 찾아가는 과정 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과정 어 그래서 사실은 저 호피 좋아하고 블랙 좋아하거든요 그 앞으로 저는 블랙이나 호피를 이렇게 영상에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과 친해지려고 어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어 그리고 어 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거 말고 진솔하게 진실되게 소통하면서 여러분과 친해지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어 너무 어색하고 어 좀 아직 부족한 아주머니 초보 유튜버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벌써 6천명 구독자님께서 저 궁금해서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 정말로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꾸준히 성실하게 진솔되게 솔직하게 여러분들과 친해지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번째 무식하면 용감하다 시작해라 아줌마 아저씨들 그리고 유튜브 하고 싶은 분들 그냥 일단 시작하세요 저질러 보세요 그리고 두번째는 공부를 해 가면서 편집해 가면서 꾸준히 영상을 올려라 어떤 영상이 떡상에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정답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세번째는 솔직하고 진실되게 구독자님과 소통하라 입니다 제가 적어도 구란은 못 치는 성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정말 친구처럼 그리고 언니처럼 누나처럼 친구처럼 제가 인생을 얼마 살지는 않았을 수도 있죠 저보다 연배이신 분들은 근데 제가 49이니까 49년 살면서 인생에서 겪었던 거 경험했던 거는 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 음 사랑방 같은 그런 유튜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여러분과 같이 나이 드는 그런 아주머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도 보고 저도 여러분과 고민을 나누고 상담하는 친구가 돼 드릴게요 여러분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도 아는데 여러분 못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화이팅 코로나 잘 이겨내세요 음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 하시는 거 어 영상은 뭘로 찍어요 뭐 준비 장비는 뭐 준비 하셨어요 저요 그냥 핸드폰 딸랑 하나 갖고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핸드폰 갖고 요걸로 편집하고 요걸로 영상 올리고 요걸로 이제 이제 분석도 보고 하다가 요즘에도 작은 핸드폰으로 이제 편집하기 좀 힘들어서 노트북을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보는 방법도 이제 최근에 알았어요 컴퓨터랑 안 친한 컴맹 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시작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씩 공부하시면서 영역을 넓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쉬워요 핸드폰으로 시작하는 거 정말 쉬우니까 일단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